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웃음 나요? 아니면 웃긴가요?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첫 시간입니다. 다른 과목은 어떤 과목 했죠? 관세법하고 회계학도 하지 않았나요? 먼저 하지 않았나? 아직 안했나?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유전회계사랑 저랑 그렇게 많이 안 친합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무용영어 첫 시간이고 공부들은 많이 하셨죠? 왜 대답이 없어요?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3월 말 정도로 시험을 예상을 한다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D-150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쵸? 2월이 별로 안 되고 지금 11월도 이제 거의 10일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D-150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 공부하면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여유있게 공부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50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무용영어는 일단 무역거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죠. 운송도 그렇고 결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일반 계약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공부 순서가 그래요. 프로세스를 먼저 파악을 하고 동시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주요한 용어라든가 당사자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주요 협약들, 규칙들 이것들을 이제 다독을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죠?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 단계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 넘어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멀티를 되게 좋아하니까. 같이 하면 되죠. 이제 같이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모의고사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앞부분도 약간은 잘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되면은 문제를 자꾸 외우려고 하고 문제에 좀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별도로 이거는 계속 이제 밟아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 되셨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협약에서 무역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어만 외워서 시험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2차 무역실무도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는 개념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잘 익히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걸로 좀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좀 잠깐 보시죠. 교재 앞에도 사실이 있는데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걸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아 예 자 일단은 그 무역 영어 문제의 어떤 유형을 크게 4개로 나눠 놨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3대 협약이라고 하는 주요 협약이 거기 3가지가 있고 자 얘네들은 평균 한 17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타 협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균 12.7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7년도를 보면은 기타 협약이 거의 처음인 것 같죠? 3대 협약보다 더 많이 나온 사례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기타 협약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2권을 봐서 아시겠지만 3대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위가 너무 많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관세사 시험에서 특히 무형 영어에서 경향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의 편차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너무 많이 변하거든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작년에 기타 협약이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다. 내년에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무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어떤 기본적인 용어를 묻는다든가 당사자를 묻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인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 세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 근데 한번 12년도, 13년도를 한번 보실래요? 12년도에 네 문제 나왔죠? 실무 문제가. 이거 별로 안 나오네 했는데 갑자기 13년도에 어떻게 돼요? 10문제가 나왔어요. 협약이 확 줄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널뛰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예측하지 말고 그냥 기분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영작이랑 독해 문제는 사실 계속 비중이 떨어져 있는 건 맞죠. 좀 떨어져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참 다행인 거죠. 저를 포함해서. 네. 자 여러분 올해 1차 시험을 본 분들은 되게 좀 무용영화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들어보셨어요? 올해 좀 어려웠다. 기타 협약에서 많이 나왔다. 관심 없어요? 네. 자 보시면 차이가 딱 보이실 거예요. 16년, 17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3대 협약은 똑같고. 그죠? 16년도 영작 독해 문제 두 개가 없어지면서 그 두 문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어. 기타 협약적으로 갔죠. 사실 두 문제 차이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여기 있는 비중에 맞게끔 문제를 할당을 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번 회차에서는 그 주요 협약 두 문제를 줄이고 기타 협약 두 문제를 늘려요. 그럼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나요. 폭동 직전이에요. 문제 그따구래요. 그따위. 그따위로 내리는 게 어디냐고 막 난리를 쳐요. 너무 어렵대요. 아닌데 아닌데. 그냥 기타 협약 두 개 조금 늘린 것 뿐인데.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채점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점수는 어때요? 차이가. 어. 거의 안 나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고 그게 각인이 돼서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를 그냥 그걸로 규정을 해버리는 게 되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점수는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문제가 들쭉날쭉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뭐다? 3대 협약의 그죠? 주요 협약의 비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일단 무엇부터 잡고 가면 된다? 3대 협약이 거기 보면 한 17, 18 문제가 나오면 그중에 한 15문제 이상씩만 확보를 하면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자 3대 협약이 17문제가 나와요. 이거 기본 시간에 우리 그때 합의 봤었잖아요. 몇 문제 맞추기로? 얘는 한 15문제 맞추시면 되고 자 기타는 기타는 지금 한 13문제 나오는데 몇 문제 맞추기로 했죠? 어? 10문제? 말도 안 되는 반타작만 하면 돼 반타작만 얘는 반타작이에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실무 문제는 지금 전체 평균을 보면 한 6.7문제 정도인데 뭐 한 7문제로 잡고 자 얘도 얘는 좀 많이 맞춰야죠. 기본적인 단어나 용어 맞추는 문제니까 얘도 한 5문제 맞추고 그 다음에 영작 독해도 한 3문제라고 친다면 그죠? 이번 생은 이번 삶은 좀 틀렸고 다음 생에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암튼 얘도 그냥 반타작만 해도 돼요. 한 문제만 맞춰. 그럼 대충 몇 문제입니까? 27문제 맞추는 거죠. 그럼 점수가 아마 한 70점 원전이 나올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무영영어는. 이해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해. 그 당연한 얘기지만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를 하려면 우리는 뭘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회계약해야 돼요. 회계약 무영영어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없어요. 회계약이 대부분의 과락의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무영영어는 효율적으로 70점 정도 점수만 딱 나오면 된 거고 그 다음에 회계약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 되면은 전체 모의고사 1차 모의고사가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 과정 말고 진짜 시험처럼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게 이제 12월부터 매달 한 번씩은 진행이 돼요. 그럼 그때 딱 와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다들 계산기는 들고 와요. 근데 조용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한 3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하얘지고 막상 모의고사 보면 내 점수 20점 나오고 이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영영어는 이 정도에 만족하시고 그 다음부터 회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고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대 협약하고 실무 부분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두 번째 중요합니다. 기타 협약의 주요 주문 위주로 정리를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70점 안패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주요 협약에 대한 마스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 협약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 어떤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MIA나 헤이그룰이나 함부르크룰 이거 봐야 되지 않나요? 막 물어봐요. 그럼 너 UCP 얼마나 봤니? 그러면 두 번 봤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UCP, 인커턴스, CISG는 거의 외울 정도로 됐다면 그때는 기타 협약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두 가지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무조건 뭘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모의고사가 아니라 문제풀이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면 거의 70%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똑같은 부분이 똑같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이해 되셨죠? 시험 범위가 고정이 돼 있다 보니 앞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뭘부터 잡아야 돼? 이 앞에 걸 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래요. 나왔던 부분에서 또 나오는 게 70%. 전혀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는 게 30%.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잡아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무조건 듣는 게 맞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공지사항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습을 하라는 얘기는 기본 시간에 잘 안 했죠? 근데 이제 문제풀이는 예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이 혼자서 영접을 해야지 저랑 같이 여기서 영접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걔는 이미 죽은 문제야. 그러면. 이해 됩니까? 눈으로라도 오면서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풀이는 무조건 예습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두 권 사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제본을 하든가. 그래서 한 권은 답도 표시하고 판서하는 것도 표시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또 한 번 돌려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책을 아예 두 권을 사든 제본을 하든 아니면 필기 자체를 아예 별도의 노트에다 하든 해서 이 책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좀 나중에 좋으실 거예요. 어차피 문제풀이도 몇 회독, 2회독은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문제 풀기 전에, 그러니까 오기 전에? 예습해라. 그 다음에 웬만하면 책을 좀 깨끗하게 해라. 문제풀이는.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이해 되셨죠? 그 두 개만 지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여기 책에 있는 문제가 한 570여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한 16번 수업으로 나누면 매일 강의가 있을 때마다 한 36에서 37문제 정도 소화를 할 거예요. 평균. 물론 이제 쉬운 부분은 더 많이 할 거고 뭐 UCP나 좀 어려운 회복이 나온다면 조금 이거보다는 줄 수는 있겠죠. 설명을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예습을 하실 때 아, 이 정도는 앞으로 진도가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했죠? 네. 그냥 같이 보죠. 뭐. 할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의 목표량을 다 채우면 시간이 어떻게 되든 바로 끝난다는 거. 좋은 소식일까요? 10시 반 전에 끝난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할당량을 다 끝나면 집에 간다라는 거.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를 보시면은 무형 영어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계약 준비 단계 포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뒤에 다른 단원에 들어가기가 애매한 문제들을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렇게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아, 그냥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하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유형 1. 관세 통관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법과 관련된 게 문제에 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1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무역 용어를 고르시오. 이거는 기본에도 잠깐 풀었을 거예요. 자, a duty based on some measure of quantity. 자, 관세인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네, 어떤 수량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search as weight, 그 다음에 length or number of units, 중량이나 길이나 또는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금을 무슨 세라고 그러죠? 어, 종량세라고 하죠. 그래서 종량세는 정답이 몇 번? 네, 2번의 specific duty가 되겠습니다. 3번의 develop duty는 뭐예요? 요거는 종갓세죠. 뭐 관세법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뭐, 그죠? 4번의 compound duty는 복합세, 그 다음에 5번의 selective duty는 선택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게 또 2번에도 나옵니다. 자, a duty levied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imported goo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고 levied라고 하는 건 이제 징수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에 따라서 징수되는 관세다?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징수되는 관세다. 자, 그래서 무조건 퍼센트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다 무슨 세? 종갓세죠, 종갓세. 퍼센트라는 건 다 가격의 몇 프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종갓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죠?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가로안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an international customs document랍니다. 뭐 국제 세관 서류래요. 관세 관련된 서류고 that traveler may use temporarily to import certain goods into a count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여행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temporarily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대요? 특정 물품을 어떤 국가에 import, 수입할 때 쓸 수 있는 서류래요. 자, with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자, without이 두 번째 줄에도 나오고 저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또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뭐뭐 하지 않은 채로. 뭐뭐 없이 일시적으로 수입할 때 쓰는 서류래요. 막 관세법 돌아가고 있어 지금 막. 아니에요. 네. 자, 보겠습니다. 뭐가 없이 할 수 있냐면 Having to engage in the customs formalities. 자, 뭐 세관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밟지 않은 채로 일시 수입할 수 있대요. 자, 그 세관 통관 절차라는 건 Usually required for the importation of goods. 자, 물품의 수입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요구가 되는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수입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뭐 없이 Without having to pay duty or value-added taxes on the goods. 그래서 물품에 대한 관세라든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로. 자, 이런 서류는 뭐래요. 비자, import permit, customs invoice, gspco. gspco는 뭐지? gsp제도 배우지 않았나요? 일반 특혜 관세. 이렇게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라오스 뭐 이런 애들이 대나무로 엮어서 바구니 수출 좀 하려고 하는데 되게 거기에 관세 부가하면 되게 사람의 할 짓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요. gsp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특혜 관세. 자, 일반 특혜 관세는 그 국가의 원산지가 더 명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금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 별도의 또 원산지 증명서를 써요. co가 뭐예요? 어, 원산지 증명서잖아요. Certificate of Origin. 그래서 이건 gsp용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고 5번은 이거는 불어인데 마지막에 t에 그게 없죠. 안 읽는 다음에. 불어는 자음을 안 읽는 다음에. 그래서 얘를 아따 까르네 라고 해요. 아따.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배우셨습니까? 관세법에서? 안 배웠나요? 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ata가 아따, 으, 따 이거 같은데. 아따 라고 하는 게 협약이에요. 협약. 무슨 협약이냐면 지금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여행자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관에 대한 제도고 이 ata이라는 기구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면 보증서를 내면 관세 납부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 관세 납부의 방법에 봐도 보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ata이라는 기구에서 보증을 서주면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 기자들이에요. 기자들. 기자들 막 비싼 장비나 카메라나 이런 거 들고 막 왔다 갔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무슨 뭐 관세를 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 위한 제도가 아따, 까르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되게 쉽네요. 2002년은 정말 행복했던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행복했잖아요. 2002년도에, 그치? 2002년 월드컵에서 지금까지 산 만큼 살면 저는 환갑이 되고 여러분은 마흔이 훨씬 넘겠죠. 그만큼 오래됐어요. 생각해보면 15년 전이니까. 자, 리턴 오브 임포트 듀티 수익관세의 리턴 돌려줌 반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답을 얘기해주면 안되니까 예 By the customs authorities to an explorer 수출업자한테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관세를 돌려주는 거랍니다. 어떻게 됐을 때? When the goods are re-exported in one form or another 자, 그 물품이 재수출이 됐을 때 one form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형태를 말하는 거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재수출되는 경우 이제 another라고 하는 건 걔가 가공이 돼서 다시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이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관세 환급이고 환급은 영어로 뭐예요? 어, 드로우백이죠. 드로우백. 우리가 보통 외국 여행 가면은 현지에서 소비세 환급받는 거 공항에 가면 있는 게 택스 리펀드죠. 관세는 리펀드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드로우백이고 어떤 국가에 따라서는 리스토어 내지는 뭐 리턴 까지는 쓰는 걸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쓰는데 리펀드라는 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드로우백으로 통일해서 써주면 좋겠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영어를 쓰느라 좀 있잖아요. 나라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이거 좀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드로우백만 알아 놨다가 나중에 드로우백이 안 보였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리턴이나 리스토어 같은 걸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점점 가관입니다. 과세 대상 물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게 몇 방법이죠? 실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 1방법 1방법이 어려운 경우 WTO Valuation Agreement 관세평가 협정이에요. WTO 관세평가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관세평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나중에 적용되는 방식은 진짜 관세법이다. 그죠? 자 2방법이 뭡니까? 2방법 동종 동질물품 기본이죠 이거는 3방법은 유사 물품 4방법은 국내 거래 가격이라고 불러요? 국내 판매 가격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지 국내 판매 가격을 기출한 과세 결정 방법 5방법은 산정 가격 6방법은 함지적인 방법 관세법은 이렇게 막 술술술 나와야 되지 않아요? 관세법마저 이러면 어떻게 우리는 찍는 공부지 쓰는 공부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원문은 어떻게 됐나 좀 봅시다 Transaction Value 거래 가격이죠 Of Identical Goods 얘가 동종동질이니까 유사인가? 헷갈릴 시점에 2번을 보니까 구세주가 나타났네 그죠?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그러면 고민 안 해도 되겠다 1번이 동종동질 갖고 왠지 느낌이 2번은 뭐예요? 유사 물품 같죠? 그 다음에 3번 The Fallback Method 이건 모르겠다 Fallback이 무슨 뜻인지 안 싫으면 혹시 Fallback 패스 컴퓨티드 Value Meth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컴퓨트 원래 컴퓨트이 무슨 뜻이야? 컴퓨터에요 컴퓨트이 계산하고 산정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몇 방법이 있는 거지? 5방법이 산정가격 아니었어요? 어 이게 산정가격이에요 원문은 이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산정가격이라고 한 거고 자 5번 디덕티브 Value Method 예 이건 진짜 우리랑 완전 다르다 디덕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보험에서 배웠죠? 소순의 면책률 할 때 익세스는 공제하지 않으니까 난 디덕터블이고 프랜차이즈는 디덕티브라서 공제하다는 의미 배웠어요 자 공제 방식이래 공제하는 게 뭐가 있지? 과세 가격은 대부분 CIF 가격으로 만들려고 다 더하는 방식인데 얘는 빼요 빼가지고 수입 가격을 딱 알아내는 방법이지 그게 바로 뭐야? 어 4방법의 국내 판매 가격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디덕티브 Value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법에 들여오면서 이제 국내 판매 가격으로 좀 의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 3, 4, 5가 나왔으니까 3번은 뭘까요? 어 이게 이제 6방법이에요 그 폴백이 뭐냐면 만일에 대비한 유사시에 대비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뭐로 알고 있어요? 6방법이라는 게 그 6방법이 독립된 어떤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유두리 있게 적용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폴백이 바로 예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합리적인 방법 정답은 몇 번? 3번 예 인상 찡그리지 마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또 안 내겠지 나오겠어요? 나올까? 수험생은 왠지 다 소심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보면 이런 건 아니죠 먹으니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또 나옵니다 누가 문제를 냈을까 2004년도에 예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나오는가 하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관세는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우리한테는 껌이잖아요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안 했나? 어떻게 외웠어요? 덤상 이렇게 외웠어? 저는 외울 때 덤복인농상 편국 조개할 일잠기 이렇게 외웠는데 오 대박 17년이 지났는데 벌써 기억하고 있어요 주입식 교육이 이게 좋은 것 같아 덤복인농상 편국 조개할 일잠기 예 따라해봐 덤복인농상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자 보겠습니다 템포러리 테리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시관세 임시관세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이건 일본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임시관세 일시관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로 치면 할당관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네피셜 듀티 이건 알겠다 무슨 관세 편익관세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카운터 베일링 듀티 얘가 상계관세예요 알아 놓으세요 주요한 관세 이름을 알아 놓으셔야 돼요 상계관세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컨벤셔널 테리프가 협정관세예요 자 무엇에 관한 협정관세예요 온 애그리걸트럴 프로덕트니까 농산물에 관한 협정관세 자 5번 어드저스트먼트 듀티 아 요것도 알겠다 뭐예요 조정관세죠 자 이 중에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거는 뭐야 덤보 긴 농상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 상계관세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선순위가 높은 거 한두 개는 알아 놓으셔야죠 이건 다 알겠죠 이건 이름에 덤핑이 있으니까 덤핑 방지 관세가 안티 덤핑이고 요것도 알아 놓으세요 이건 뭘까요 리텔리에토리 주티 유일하게 미국만 이거 하는 거 같아 어 보복관세 사실 보복관세를 매긴다는 건 싸우자는 거죠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만 이거를 하는 거 같고 다른 나라는 하는 걸 못 본 거 같아 자 보복관세 정도는 알아 놓으세요 덤핑 방지 관세나 카운터 베일링 상계관세 이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1번 어 이제 여기 나오네요 덤핑 방지 관세 안티 덤핑 듀티 means additional duties 자 덤핑 방지 관세는 부가적인 관세이다 왜 additional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어떻게 부과가 되죠 원래 관세에다가 덤핑 그 차액만큼 또 엎어서 부과하는 거니까 additional이 맞는 거예요 자 which are assessed on imported goods 그래서 수입국에 부과가 되는 추가적인 관세를 말한대요 자 어느 경우에 이게 부과가 되느냐 those goods are sold to the importing country 그 물품이 이제 수입국에 판매가 되는데 at a price that is less than a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될 때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가로 얘는 usually being defined as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정의가 내려진대요 as the price on the exporting country is domestic market 그 수출국 국내 가격이라든가 또는 to third countries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는 가격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and when those imported goods are found to cause or to threaten material injury to industry of the importing country 그리고 그 물품 수입된 물품이 어떻게 되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되면 cause cause에 걸리는 목적어가 뭐죠 material injury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또는 심각한 위협이 있는 어떤 위협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threaten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수입국의 어떤 그 산업에 대해서 자 우리가 덤핑 방지 간세를 배웠습니다 덤핑 방지 간세 부과 요건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옆 강의실에 구민의 관세 계시는데 읽는다 신청을 해야 돼 일단은 덤핑 사실이 있어야죠 덤핑 사실이 있어야죠 덤핑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요 여러분 저도 관세사예요 자꾸 무역력 강의한다고 관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관세사예요 덤핑 사실은 수입가격이 무슨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리면 덤핑이라고 불러요 정상가격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게 덤핑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무조건 싸게 판다고 덤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야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신청을 해야죠 맞죠 맞지 자 암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봐야 돼요 정상가격 아 근데 영어로 모르겠다 어떡하지 다 레알 밸류 1번 보시면 리얼 밸류 페어 밸류 리저너블 밸류 스탠다드 밸류 넷 밸류 자 이럴 땐 그냥 볼펜 굴려보는 게 낫겠지 에라 레알은 아닌 것 같고 리저너블도 아닌 것 같고 정답은 볼까요 아 정상가격이 페어 밸류 페어 밸류 근데 거의 옆에다 써놓으세요 호주 같은 나라는 노멀 밸류라고도 불러요 정상가격을 제가 기본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호주 그러면 캥거루의 나라 대충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관세 행정 관세 기술 쪽에 있어서는 호주가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호주 쪽 이런 것도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멀 밸류 페어 밸류 무슨 가격 정상가격 자 이제 넘어갑니다 2000년 초반에 국제기구 관련된 문제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국제기구 1번에 보시면은 우루가이 라운드죠 이거 관련해서 다음 용어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원래는 뭐예요 가트 체지만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죠 실질적인 기구가 없이 그냥 협정만 있었고 이 자유무역 관련 협정에 대한 어떤 시행이라든가 감시기구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나오는 뭐 우루가이 라운드를 통해가지고 자 뭐가 이제 출범을 한다 WTO가 출범을 하게 됐죠 이게 아마 95년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WTO의 의미가 뭐라고요 실질적인 기구가 생긴 거예요 자유무역과 관련해서 시장 개방을 위해서 나라들로부터 각 회원국들로부터 시장 개방 스케줄을 다 보고받고 실제로 하는지 다 보고 네 그런 실체가 이제 생긴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오래됐으니까 저 맘 때 2000년 초반쯤에 도화 개발 아젠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DDA 협상 자 이걸 한다고 이제 도화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WTO든 DDA든 여러 사람이 모인 협상을 무슨 간 협상이라고 그러지 다자간 협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 각자 얘기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다자간 협상의 어떤 한계성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자유무역할래 라고 해서 이제 붐이 한 10년 15년 동안 있었던 게 뭐예요 FTA가 된 거죠 그렇게 역사가 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뭐가 생겼어요 이 지역에서는 이만큼 우리끼리 우리 편까지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확장되는 게 흔히 말하는 TPP죠 물론 지금 미국이 빠지면서 약간은 기미세긴 했지만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 오셨다 갔는데 그죠 그래도 그냥 금방 휙 가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에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가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르가이 협정과 관련된 다음 용어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자 1번 TPRB 트레이드 팔러스 리뷰 바디 무슨 뜻일까요 무역정책검토기구 WTO의 산하기구예요 무역정책검토기구 맞는 것 같아요 DSB Dispute Serving Bl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쟁해결국 기구 예가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DSB가 뭐냐면 Dispute Settlement Body예요 분쟁해결기구 위에 거랑 좀 호응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WTO의 산하기구는 보통 바디란 말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던 1번 2번 TPRB나 DSB가 바로 가트와 WTO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체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역정책 혹시 불공정 무역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TPRB고 이제 거래하는 국가끼리 분쟁이 생겨서 막 WTO 제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제소가 되면은 DSB에서 그걸 맡아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RIMS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돼 무역관련 투자 조치 협정 협정이란 말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MFN Most Favored Nation 이건 다 아는 표현이죠 무슨 뜻? 최혜국 대우 그렇죠 최혜국 대우 WTO 이건 당연히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2번 WTO의 Decision Making Process와 관련된 다음 소설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Decision Making Process는 의사결정 과정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자 1번 Most Decision Making in WTO WTO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Follows Gart Practice Gart의 관행을 따른다 And is Based on Negotiation and Consensus 그리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섭과 그 다음에 합의를 근거를 두고 있다 자 Consensus 합의라는 건 Is a Gart Tradition Gart의 전통이에요 While not formally defined in the Gart 1947 Gart 1947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아도 합의를 통한 것은 Gart의 어떤 전통이다 It Gradually Became the Modus Apprendi Modus Apprendi가 절차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구, 인스티투션의 절차가 되었다 점차적으로 관행상 쭉 해왔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이상한 거 없죠? 자 3번 보겠습니다 Consensus, 합의라는 건 Means, 그 다음 단어 뭐예요? 네, 3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유네, 니머티 맞나? 유네, 니머티 뭐예요? 만장일치란 뜻이에요 만장일치 Consensus는 만장일치를 의미한다 어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죠? 네,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합의라는 게 이제 합의라는 게 뭐냐 하는 건 뒤에 나와요 자 보면 Consensus라는 건 Signified 대 대디아를 말한다 의미한다 No country Physically presented in a meeting of the council 자, Physically부터 Council까지 가로를 쳐놓으시고 앞에 있는 컨트리를 이렇게 수식한다고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아,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래요, 뭐 해석을 어떻게 하겠지 자, 그 의회에 참석한 물리적으로 참석한 어떤 국가도 국가 중에 어떤 국가도 Is decisively against a major issue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단호하게 decisively 아니면 아주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거를 말한다 무슨 말 이해됐죠? 나는 반댈세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반대고 그죠? 반대고 반면에 속으로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냥 가만히 그냥 따라가면 그건 우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 보는 거죠? 합의하는 거지 어떤 회의든 어떤 모임이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야야야야 상교수 먹으러 가자 뭐 이러면 아, 나는 딴 거 먹고 싶은데 나는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애들이 야야야 상교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나 안가 이럴 거예요 친구 옆에서 그렇진 않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약간 그런 게 바로 합의제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뒤에 나와요 디스파이트 데일 이펙티브 이펙티브 렉 오브 비토 파워 비토 파워가 무슨 뜻? 거부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부권에 대한 어떤 효력의 부족? 네 무효라고 해야 될까 효과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자 그 컨센서스 프랙티스는 합의의 어떤 관행은 이즈 오브 밸류 어떤 가치가 있느냐 스몰러 컨츄리 as it enhances their negotiating leverage 자 스몰러 컨츄리는 아주 작은 약소국들이죠 약소국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소국들이 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교섭력 영향력 negotiating leverage 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되세요? 자 이거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공공의 적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자 일본이 일본이 국제사회에 좀 많이 욕을 먹는 게 있어요 특히 호주랑 좀 사이가 안 좋아 이거 이슈가 혹시 아는 사람 일본은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 이제 알겠다 참치? 참치 잔다고 호주 사람들이 뭐라 해? 그렇진 않아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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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래 같은 거 폭용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연구용이라고 하면서 막 한 해에 몇십 마리씩 잡고 심지어 연안에 온 그 돌고래들 다 모아갖고 죽이는 것도 혹시 봤죠? 돌고래 그러니까 고래고기가 비싸니까 돌고래를 그렇게 막 수천 수백 마리를 다 죽여가지고 그걸 고래고기로 유통을 시켜요 그런 게 다큐멘터리 영화에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영화를 발표하고 나서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 입고 거절되고 아무튼 일본이 고래고기를 너무 다이스키 해가지고 맞아요? 다이스키?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어업협회인가 아무튼 그런 수산 그런 협회에서 일본에 대한 제재 아니면 어떤 고래고기를 못 잡게 하는 그런 결의안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각국 대표가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요거랑 좀 다르게 다수결이었거든요 다수결인데 자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좀 나라가 돈이 없고 아니면 군사독재라든가 정치 자금이 그런 부족한 나라들 있죠 후진국들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들 를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기 시작해요 돈을 주는 거지 네 그리고 돈을 주긴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수산업 그런 협회니까 우리는 각국의 후진국들의 수산업 개발을 위해서 뭐 어류창고도 지어주고 냉동창고 지어주고 어업도 전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거기를 가보면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생선 창고를 지어놨어 생색만 낸 거예요 사실은 돈을 준 거예요 자 돈을 주면서 뭐라고 요구할까 자기에 반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거꾸로 그 아프리카에서는 이걸 갖고 어떻게 이용할까 돈이 필요한 아프리카 대통령은 뭐 돈 좀만 주면 반대 안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약간 나쁜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은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건 미국이든 어떤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국제사회에서 뭔가 이슈를 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합의 제도잖아 쫙이 아프리카 이름 모를 국가가 난 반대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건 합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걔를 입막음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제 미국이나 강대국이 걔네들을 좀 케어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스몰로 국가들은 그런 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해 됩니까 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일본 되게 나쁘죠 아베 총리 골프장에서 뒤로 넘어지는 거 봤어요 유튜브 찾아봐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골프 접대를 했대요 트럼프가 골프 되게 좋아하니까 했는데 트럼프는 되게 잘 치니까 앞으로 탁탁 치면서 걸어가는데 아베는 골프를 잘 못 치나 봐요 양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 혼자 이렇게 가는데 위에서 드론으로 찍었나 봐요 아베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이 앞으로 못 가니까 그러다 이제 그 벙커에 들어갔어요 그 모래에 있는데 거기서 들어갔다가 치고 나서 나오다가 뒤로 발라낭 자빠져 굴렀어요 뒤로 네 그래서 그게 실시간 생중계가 다 됐더라고 아무튼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레인포스 자 컨센서스 합의제죠 합의제는 레인포스는 무슨 뜻입니까 강화시키다 강화시켜요 뭐를 컨설버티브 텐던시스 컨설버티브는 보수적인 어떤 경향 성향을 강화시킨대요 인 더 시스템 그 시스템 내에서 제도 내에서 자 왜냐하면 because of proposal for change 변화를 위한 어떤 제의가 can be adopted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만 blocking minority는 어떤 반대하는 소수가 되겠죠 반대하는 소수에 의한 어떤 반대가 없는 그죠 그런 경우에만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바꾸려면 이게 쉽게 바뀌어진다 안 바뀐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누가 반대하면 이게 합의가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이제 FTA로 왔나 보죠 자 3번 우루가이 라운드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협상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참 점점 어렵게 나오네요 자 The issue of trips was one of the more difficult issues on the U.R. 우루가이 라운드 어젠다로 되어 있습니다 Trims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데 Trade related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이 뭐죠?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걸 말해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제기구에서 국제협약에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WTO에도 지식재산권 관련된 아젠다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2번을 보시면 The issue was quite new to Gat 이 이슈는 Gat의 아주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다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And involved the North-Doss confrontation 그리고 뭐를 수반하고 있다? Confrontation은 대립이에요 그래서 남북 우리는 남북이라고 해요 왠지 북남 이거대로 하면 북남인데 그죠? 남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남북 대립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강신에 말씀드렸어요 국제정세의 남북문제란 무슨 문제? 빈부격차 문제라고 얘기했죠 국제경세에서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연히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국가는 다 선진국이고 짝퉁을 만들거나 이런 나라들이나 후진국이니까 자 Industrial countries led by the US 자 미국이 입구는 선진국 Industrial Country 우리말로 그냥 선진국이라고 합시다 얘네들은 SORT라는 게 SICK죠 SICK 뭐 추진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Certain ambitious and comprehensive agreements on the standards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of all kinds 자 어떤 협정을 추진했냐면 ambitious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강하고 강력하고 comprehensive 포괄적인 협정을 뭐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표준에 관한 어떤 그런 포괄적이고 강력한 협정을 추진했대요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자 짝퉁을 만들던 나라들은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자 일단 4번 보시면 The first order of a priority for poor countries 자 어떤 후진국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우선권은 우선적인 순서는 뭐였냐면 was to ensure that 데디아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건 여러분 3번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순서가 뭐였느냐 데디아를 보장하는 거였다는 얘기에요 그 못사는 나라들한테 무엇을 이제 보장하느냐 Unilateral measure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ies 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Unilateral measures Unilateral은 무슨 뜻? 우리가 bilateral에서 봤었죠 bilateral은 무슨 뜻? 쌍무계약 거기에 대한 반대로 Unilateral 하면 편무계약이라는 뜻이 있었죠 근데 Unilateral의 원래 또 일반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의미가 무슨 뜻일까 어 일방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일방적인 정말 CNN, BBC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국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할 때 예 알아놓으면 좋겠죠 일방적인 Unilateral 편무계약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자 일방적인 조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가 caused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합법적인 거래에 대한 barrier는 장벽이죠 장벽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때요 여러분 자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후진국들은 의심을 하겠죠 그걸 꼬투리 삼아서 얘네들이 자국 수입을 막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합법적인 무역에는 전혀 무역 장벽이 없을 거야라는 걸 안심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4번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방적인 무역 조치가 무역 장벽을 초래한다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합법적인 무역에는 장벽을 초래하면 안 되지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cause 앞에 not이 있어야 돼요 앞에 Unilateral measures니까 do not이 맞겠죠 don't가 맞겠지 아 didn't구나 didn't cause가 되는 게 맞겠지 합법적인 무역에는 무역 장벽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았으니까 이해 됩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재미없다 빨리 합시다 5번 there was a general concern that 자 일반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Grea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지적재산권의 더 큰 보호는 Would strengthen the monopoly power of multinational companies 멀티네셔널 컴퍼니스는 우리가 아는 다국적 기업의 어떤 힘을 강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모노폴리 파워가 독점역이겠죠 독점역 시장 장악역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당연히 있지 일단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